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춘천시가 세계태권도연맹 WT본부유치 우선협상 도시로 선정되면서 첫 국제기구 유치가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협상 과정에서 별 문제가 없으면 오는 8월 최종 기약이 이루어지는데요. 이렇다 할 숙박시설과 국제회의시설이 없어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허주희 기자입니다. 세계태권도연맹 본부 유치를 위한 우선협상 도시로 춘천이 선택됐습니다. 춘천시는 김포시와 유치 경쟁을 벌인 결과 접근성과 시설 인프라 등 5가지 평가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3개월 동안 협상 절차를 거쳐 최종 계약은 오는 8월 이루어지게 됩니다. 2004년 태권도 공원 유치 실패의 아픔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견마 지로를 다하겠습니다. 세계태권도연맹 본부는 국내 유일의 국제 스포츠 기구입니다. 현재 212개 회원국이 가입돼 있습니다. 춘천시는 유치가 확정되면 2026년까지 의안빙상장 인근 호숫가에 지상 4층 규모의 본부 건물을 지을 예정입니다. 예상 사업비는 150억 원, 국비를 얼마 정도 확보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또 각종 태권도 대회와 국제회의 참가를 위해 국내외 방문객도 늘 것으로 예상되는데 시설도 문제입니다. 지금도 주말에 예약이 힘들 정도로 숙박시설이 부족하고, 명색이 관광도시인데 5성급 고급 호텔 하나 없습니다. 당장 오는 8월 60개 나라 1만 5천 명이 참가하는 세계태권도 문화축제가 춘천에서 열립니다. 춘천시는 잠정 중단했던 호텔 마리나 사업에 대한 재추진 의지를 밝히고 곳곳에 숙박시설을 더 짓겠다고 했지만 아직 구상 단계에서 맴돌 뿐 속도는 더뎌 보입니다. MBC 뉴스 허수희입니다.